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무겁고 크고 이렇게 할 말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팔로우 안해주신 건가요? 안해주려나서는 지방에서 확인할 거예요. 여러분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오피셜 언더파크와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우리 인스타그램 페이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. 이제 공연이 끝이 나십니다.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. 그러면 이제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앵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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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. 콜콜 앵컬 제가 너무 힘들어서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복 보여드리고 저희 지금 아큐아 공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저희 아큐아의 원더라는 곡입니다. 혹시 아시나요? 네. 여러분들 듣고 계신 멜론이나 지니 미디 같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아큐아 원더 검색하시면 저희 앨범 두 곡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꼭 들어주시고요. 하트 눌러주시고. 아큐이 날지 마시고 여러분들. 네. 그럼 저희 원더 안무 보여드리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는 한피 해주세요. 박수.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고 계십니다 엄마 사랑해요